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청취자 여러분들께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운숙 회장입니다. 지난 30년간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아동복지학 가셨다고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대학원에서도 아동보육 쪽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그런데 원래 이쪽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전에 한부모 가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된 아이를 데리고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가정 영유아 보육시설을 하면 내 아이도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유아교육 시작하고 아동복지 시작해서 박사 과정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지금 회장님 계신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가 주로 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뜻에 따라서 설립이 된 것 같은데요. 어떤 기관이죠? 한부모 가정사랑회는 2002년 8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한부모 가정 복지단체로 설립이 되어서 한부모 가정에게는 한부모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고 또 일반 국민에게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하고 또 정부에는 연구를 통해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각적인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02년에 설립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걸 만드는 데는 별다른 또 계기가 있었던가요? 네. 제가 30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돌된 아이를 키우게 됐는데 그전에는 한부모 가정, 특히 이혼 가정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 없었고 그런 분들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앞두게 되고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 주변에 너무나 많은 한부모 가정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으로부터 학대당하고 또 가정폭력으로 희생당하는 그런 많은 한부모 가정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을 한 분씩 가정을 방문하면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개인의 힘으로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뜻을 같이 아는 분들과 함께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2009년에 또 서울시에 TFT를 맡으셨다면서요. 그래서 한부모 복지 정책 수립 이런 쪽에도 관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가 다시 오시장 때 오시장 말기인데 시장이 다시 오셨네. 그때죠. 제가 아동복지 특히 한부모 가정으로 석박서 가정을 마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 주셔서 서울시 한부모 가정 종합 대책 TFT의 위원으로 선정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한부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성가족부나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도 정책에 참여하긴 했지만 서울시 종합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참여한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오세훈 시장님이 그 당시에 시장이셨거든요. 그리고 조은희 현 구청장이 그 당시에 국장이었어요. 그때 뜻을 같이 해서 한부모 가정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론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또 다 필요했지만 한부모 가정이 제대로 지원받고 다양한 서비스를 참여하면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가 절실하다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에 지금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권역별로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서울시에만 5개, 6개의 센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나요? 지금은 박원수 시장님 때 다 없어지고요.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 가정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는데요.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예전에는 편모, 편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이 말 대신에 한부모 가정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전에는 우리가 편부모 가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편이라고 하는 그 한자가 치우치다, 절반, 한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까 한부모 가정 하면 뭔가 보통 결손 가정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해체 가정 또는 붕괴 가정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 용어에 그런 편의의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1998년도쯤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그런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어로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부모 가정에 이 한이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한명이라는 뜻의 한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순수한 단어로 이 한이 가득한, 크다, 한창, 같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네, 그래서 한부모 가정이 뭔가 문제 있는 가정이 아니라 다른 가정 못지않게 온전한 가정이다 라는 의미로 한부모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부모 가정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네, 한부모 가정을 구분하는 데는 학자별로도 다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크게 보면 혼인 형태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이혼했는지, 사별했는지, 미혼문지 아니면 별거 가정인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양육자별로 엄마가 키우면 모자 가정, 아빠가 키우면 부자 가정,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면 조손 가정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한 통계를 보니까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 이혼 가정 비율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네, 2005년대쯤 만 해도 실은 한부모 가정에서 사별 가정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혼일이 증가하면서 현재는 이혼 가정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먼저 한부모 가정의 현황을 좀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9%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160만 가구 정도 되고요. 가구원 수는 약 45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혼 가정이 약 33%, 34%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사별 가정, 그리고 유배우 가정, 그리고 미혼모부 가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별거 가정도 한부모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장기 입원하거나 아니면 장기 복약하는 분들도 많고요. 실은 우리가 주로 말하는 주말 부부 중에도 실은 별거 안은 한부모 가정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합해서 우리 유배우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받으신 배우 윤여정 씨가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더군요. 이혼 후에 두 아들의 양육비가 필요해서 더 열심히 연기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한부모 가정에게 크나큰 짐이 되는 게 경제적 부담인가요? 네. 먼저 우리 한부모 가정이신 윤여정 님이 큰 상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또 그렇게 큰 상을 받음으로써 지금 이혼이나 미혼모가 돼서 고통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신 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여정 님이 경험하신 바와 같이 한부모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사랑회에서 실시한 서울시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에서도 한부모 가정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부모 가정의 소득을 보면 물론 전체 우리가 중위소득으로 볼 때는 그래도 200만 원 이상 나오지만 어려운 한부모 가정들을 보면 월 소득이 1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가정이 실제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특히 자녀가 아프거나 또는 청소년계 자녀의 학원비를 벌어야 되는 상황이면 하루에 18시간 이상 밤낮으로 일을 해서 아침에 새벽에는 우유 배달에서부터 밤에는 대리기사까지 정말 못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거든요. 그만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에게 생계는 정말 힘든 그런 고충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덜하겠네요. 네. 저희가 가장 어려움이 뭐냐 하는 질문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오고요.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가장 큰 어려움 중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정말 시급한 문제일 수 있지만 한부모 가정이 빈부를 떠나서 모든 한부모 가정이라면 겪는 문제가 자녀 양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을 원치 않았을 때 왜 자신들을 낳아놓고 이혼을 하는지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청소년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충분히 뒷바라지를 해드리지 못하잖아요. 어떤 아이는 정말 우수한 아이여서 정말 명문대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마지막에 어떤 개인 지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최후 과정에서 실패함으로써 좌절감을 갖고 상장했던 그런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보편적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부모 가정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약간 좀 우리 사회에서 어떠십니까? 좀 유난스러워요. 어때요? 네.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제가 한부모 가정에 될 때만 해도 감히 주변에 저 이혼했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 이혼하면 그거는 사회적으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매장되고 인생 실패자, 낙오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죽은 곳씩 따라다니고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제는 이혼이 증가하면서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웬만한 집에 자녀나 부모님 중에 이혼한 사람이 한 명 정도는 다 어느 가정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에 대해서 조금 더 당당해지고 또 바라보는 쪽에서도 어떤 문제로 보기보다는 좀 안타까움으로 뭔가 도움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인 라디오 이성규 행복한 심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한부모 가정사랑회 황은수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소개를 받아서 듣거든요. 어떤 노래 하나 소개시켜주시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한부모 가정 자녀 출신 가수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트로트 가수의 최고의 경지에 있는 분이죠. 임영웅 가수의 이제 나만 믿어요. 듣고 싶습니다. 네.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나만 믿어요. 임영웅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성규 행복한 심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단법인 한국 한부모 가정사랑회 황은수 회장입니다. 5월은 참 많은 가정관련 날들이 있는데요. 바로 내일이죠. 5월 10일이 한부모 가족의 날이라면서요? 네. 이게 어떤 날이죠? 네. 한부모 가정의 날은 2008년에 한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 단체들이 한부모 가정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5월 24일을 한부모 가정의 날로 선포하면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며 한부모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2018년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한부모 가정이 한부모 가정의 날이 명시되면서 정식으로 정부 차원의 한부모 가정의 날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금년이 14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한국 한부모 가정 사랑회에서는 매년 하던 이 기념식을 금년에도 14회 한부모 가정의 날 기념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유튜브로 방송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또 여성가족부에서 최근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발표했더라고요. 이 안에 한부모 가정에 대한 개정안도 좀 들어가 있나요? 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주요 내용 중에 한부모 가정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출생신고 및 자녀의 성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전에는 미혼부가 자녀를 출생신고하려면 미혼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미혼모의 신상정보가 없어도 가정법원의 확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한 미혼모가 자녀를 출생신고할 때 미혼모의 성을 따서 자녀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가 자녀를 인지하게 되면 민법에 따라 성이 아버지의 성으로 바뀌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번 기본계획에서 미혼모가 자신의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마련해서 자녀가 성을 바꾸지 않아도 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급여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가구 빈곤율이 12.6%입니다. 그런데 한부모 가정의 빈곤율은 35.6%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한부모 가정이 빈곤하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따라 한부모 가정의 빈곤 탈피를 위해서 국민기조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월 10만 원 지급할 계획이고요. 또 자립기반이 부족한 만 24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아동양육비는 이렇게 5세 이하는 10만 원 또 6세에서 18세 미만 자녀는 월 5만 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주연하는 법이 마련이 될 예정이고요. 또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변경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개원이 돼서 이용가정의 자녀 양육비 지급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우리가 소송을 하다 보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회를 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데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안에서는 채무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양육비 이행원의 그 기능을 강화해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자녀의 양육환경을 좋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시급하게 지원해야 될 건데 안 들어간 거 없어요? 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에서 많이 강과되어 있던 부분이 한부모 가정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한부모 정책을 수립하면 그걸 한부모 개인까지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전달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부모 가정 지원 센터가 없어서 한부모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행은 건강가정 지원 센터를 일부 통해서 한부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건강가정 지원 센터는 예방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센터고 한부모 가정 지원 센터는 치료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운영 방식 자체가 다르고 지원 대상도 다른데 한부모 가정 지원 센터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민간 시설에 의존하게 돼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부모 가정 사랑회라는 지난 거의 20년 가까운 활동 동안 기억에 남는 이건 진짜 내가 잘했다. 이거는 보람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 주실래요?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 한부모 가정이 이전과는 다르게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처음 한부모 가정 사랑회를 오픈할 때만 해도 수치감에 또는 우울감으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분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나는 한부모입니다. 나는 이혼자입니다. 나는 미혼모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오픈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저는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이 바뀐 겁니다. 이제 현행 제도를 보면 한부모 가정이 아동 양육비가 가장 큰 복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한부모에게는 아동 1인당 20만 원 그리고 미혼모 한부모 가정에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동 추가 양육비라고 해서 또 다른 인상이 되는 등의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정부의 정책을 건의하고 제안한 것들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중요한 건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한부모 가정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한부모 가정에 자녀가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이가 5명이다 하면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이 있는데 한부모 가정 첫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 한부모와 밑에 있는 동생들이 다 자격을 잃어버리게 됐었습니다. 지원을 못 받게 됐었는데 그걸 성인 자녀는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은 다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으로 이제 조금 못다 이룬 일도 있겠고 아쉬운 점도 있으실 텐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한부모 가정은 뭔가 문제에 있거나 잘못된 가정이 아닙니다. 한부모 가정은 일반 가정 못지않게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부모 가정이 그렇게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한부모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윤여정님처럼 언젠가는 정말 사회에 기여하고 멋진 삶을 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 한부모 가정 사랑회에서는 그런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또 우리 국민분들도 주변에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힘과 용기 실어주는 그런 친구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한부모 가정 사랑회 황은숙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